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을까 꾸는 곡들이 거의 다 대박이 나고 좀 노련한, 느는 사람의 귀를 확 사로잡는 되게 음색이 너무너무 이쁘고 좋은 거예요 악기도 잘 다루고 목소리도 굉장히 매력적이라 톤이 굉장히 섹시하고 이국적이고 정말 좋은 음색을 갖고 있고 어떻게 이런 멜로디와 리듬의 색이에요 색 목소리에 색이 있어요 컬러 기대가 되는 그런 시버스 라이터죠 훔칠 것처럼 내 마음에 들어온 이유 불안하게 흔들어버린 그대 스윗한 그 입맞춤 끝에 대답 없는 날 감싸줘 유일하게 내게 다가온 사랑 너만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없어 참아 못했던 말 이제 해줄게 널 위해 숨겨왔던 말 직원을 fab balancing 만지я dimensions 소모의 You make me feel different 이렇게 든든한 you 비밀처럼 만져주는 your touch 난 지켜줄게 영화 힘 바람도 절대 모르게 유일하게 내게 다가온 사랑 너만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없어 담아못했던 말 이제 해줄게 널 위해 숨겨왔던 말 I love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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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yes I really do 당당하게 어쩌면 바보처럼 이젠 말할래 내 입술에서 흐르는 말 이 말 한마디가 그리웠던 널 위해 숨겨왔던 말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여호호호